풍성함을 찬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입동이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주님 품 안에서 겨울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을 묵상함에 느끼는 것은 바울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23절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많이 경험할수록 깊은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찬양 감사가 있으십니까? 바울은 에베스 1장에 보니까 에베스 1장에서 3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보니까요 세 번이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했어요 1장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반복하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영광의 풍성함이란 것이 에베스 1장 18절과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고 또 속사람 그래서 이 영광의 풍성함 깨달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속사람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유언처럼 한 설교가 있습니다 32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요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험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추레굽이란 역사를 곁에서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 맡겨주셔서 그렇죠? 율법을 가르쳤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포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렇죠?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죠 어제 학습을 교육하면서 청년인데 24살인데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배웁니다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죠 하지만 막 묻고 따지고 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 그러냐고 몰랐다고 아 그런 뜻이었냐고 성경이 구약이 신약이 이런 거였고 예수님이 누구셨고 삼위일체가 뭐였고 몰랐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따지면 어떻게 논쟁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지만 공의로우신 주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나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 편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극률의 글자를 극률에 계시고 어떤 사람을 또 방치하기도 하시고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요나서에 보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큰 성업 닌의 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애가 타시는 것이죠 애라는 말이 창자 내장 심장을 말하는데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이 되겠다 이게 바로 원어의 표현이 바로 이 창자가 아픈 그런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절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한 그 경사님이 보셨습니까? 이태원 그 앞에서 혼자 외쳤더라고요 그 많은 젊은이들 앞에서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 한 경찰의 외침이 비록은 무력할 수 있고 잘 안 들리고 좀 뭐라고 하나 우리 놀러 왔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거기는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게 몰림에 다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외쳤던 것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각자가 품었던 그 태신자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도 가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갔다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받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받기도 하고 믿습니다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기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로 가면 위험하다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재미있는 걸 찾아가고 화려한 걸 찾아가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긴박한 것이고 그렇죠 간절하게 외칠 때 그 영혼들도 아 지금 뭔가 심각한 게 있구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진짜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죠 유황불을 내리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사람을 깨워야 되고 그렇죠 안 듣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워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로 오라만이 아니라 때로는 다가가고 찾아가고 학교도 가고 거리에도 가고 그렇죠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9장에서 선택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물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너희가 왈과왈부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 비유해서 진노의 그릇과 극률의 그릇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실 뿐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넥타이를 골랐는데 다른 넥타이가 아 왜 나 안 매줍니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문맥에서 유대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냐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 유대인들은 불평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불이한 것이냐 아니란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요나가 그랬지만 그 니누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구원의 손을 펼쳐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토기장이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해석할 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배 고백처럼 요기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시니도 요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요호하시오니 요호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이미 요배에게 고난이 닥쳐왔잖아요 그런 중에도 요번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재산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자녀를 준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또 이것을 가져가신 분이 누구신지도 요번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계산이 안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입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자녀를 낳아도 내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물질도 내가 만든 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죠 역대상 29장 보니까요 자기의 왕권과 주권도 누구의 뭐라고 합니까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 엄청난 헌금을 들였지만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께 받은 것을 들었을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4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 진대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다리니 20절 말씀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는 내 마음대로 불이하게 살면서 내가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왜 불만을 갖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너의 모습을 알라 너도 죄인이 아니었느냐 네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너는 의인이냐 아니란 것이죠 자기의 분수를 아는 자가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욕기에 보니까 빌다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25장 6절에 구더기 같은 사람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깊이 체감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주님께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힘으로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닌 나는 전할 뿐 나는 씨를 뿌릴 뿐 물을 줄 뿐이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전도한 것이죠 우리가 가서 회심시키고 영접기도 하고 하진 못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서 언젠가 그 마음속에 아 누군가 나에게 줬던 그 전도지 한 장이 생각이 나서 가까운 교회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토기장이 계신 주님 앞에서 진흙이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진흙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싫어요 이런 용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즉분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저는 부른 창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닌 오늘도 밤에 보니까 달이 떴더라고 내일 보름이 된데 그 큰 달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나깨나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항상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복을 받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은약한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렇죠? 나에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이 새벽을 깨워 나를 불러주셨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어제 그 말씀 너무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14일 동안에 유락을 놓고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그 복음을 위한 사약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고 적기적소로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진노의 그릇과 극률의 그릇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극률의 그릇입니다 고백할까요? 극률의 그릇 하나님의 극률을 담은 그릇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극률을 담은 그릇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률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극률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오지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극률을 요구할 자격이 없지만 다 죄로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나를 극률에게 주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셨어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는지 누구를 유기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내가 전도할 사람들도 하나님 그들도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이 구원할 영혼이라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누구든지 제가 전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구원의 사약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요한봉 9장에 나오는데요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봉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진짜 눈 먼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육안으로 보고 있었지만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던 그 소경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신로함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선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성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구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야 우리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방인 중에서도 이 바울의 시각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방을 향해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국률의 그릇으로 부른받은 우리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었다고 바울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그 로마에까지 가서 그 로마 제국의 신장부인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애회를 썼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하신 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초대고 그렇죠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그렇죠 갑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만할 이유도 없고 자만할 이유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내 행위로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주님의 극류를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찬양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구원 받은 이유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에는 선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청년 때 강남에 교회 다녔었는데 성탄절에는 강남역에 가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전도했어요 찬양에는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도 있지만 선포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이 라합이란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라합이 들었던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들었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고 아모리 사람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소와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그렇죠 우리가 듣자 11절 말씀입니다 곧 마음이 너 같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은 이런나니 너희 하나님 요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들음이 라합에게 믿음을 주었어 그래서 그 정탐꾼을 숨겨줄 용기를 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에요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해세도 했다 선대하였은 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랬죠 그렇죠 붉은 줄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찬양할 때 죽은 영혼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쾌락에 목말라 하고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이 신촌에 이 대학로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보니까 이대에도 그 중국인들이 광학들이 많이 와서 그 단풍을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선물해야 되겠죠 그렇죠 유한한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해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률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노래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